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사연 자체도 놀랍지만 여기 달려있는 몇몇 댓글이 더 놀라운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 일 자체를 별거 아닌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워 일단 봅시다 제목 저랑 싸우다가 기분 더럽다고 터널에서 급증거를 해버린 마누라 뺨을 오질라게 철썩 때렸는데 아니 이게 정말 나쁜 겁니까? 제가 원제 처음으로 마누라 뺨을 때렸습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연애 결혼 다 포함해서 7년 됐는데 며칠 전 처음으로 제가 아내를 있는 힘껏 때렸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너무 그래요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내 마음을 다잡고자 여기다 글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네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할 용의도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아내는 초보 운전입니다 면허를 딴진 오래됐어요 그런데 장롱 면허라 가지고 그냥 초보나 마찬가지죠 그랬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자기 운전하는 걸 좀 봐달라 이러길래 뭐 같이 장도 볼 겸 겸사겸사 그래 알았다 가보자 이러고 둘이 밖으로 나왔어요 야 근데 이게 말이죠 아무리 내 마누라라지만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진짜 운전을 완전히 개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담긴 잔소리를 좀 했어요 이거는 뭐 저도 잘못한 겁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 두 사람은 말싸움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뭐 잘했든 못했든 옆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사람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바로 아내의 고질적인 나쁜 버릇인데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싸울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장소 상관없이 막 내려달라고 거의 난동을 부려서 몇 번 길가에 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이전에 주변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최대한 안전한 갓길 이런 데다 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미친 여자가 정말 정신이 헷가닥 나간 건지 이때는 제가 아니라 지가 운전을 하는 중인데 지 기분 나쁘다고 됐어 나 내릴 거야 이러다니 다른 것도 아니고 턴을 그냥 한 중간에 급정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옆으로 천천히 붙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가운데 급정거 진짜 이거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천만다행인 건 뒷차가 멀리 있어가지고 사고는 안 났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거의 반사적으로 이 여자의 뺨을 입는 힘껏 철썩 때렸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흘 넘게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중인데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엄청 아프게 때린 게 맞아요 또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먼저 사과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대로 마누라 패는 나쁜 놈 되는 게 낫지 이걸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 봅시다 1번 아무리 그렇다고 남도 아닌 본인 아내를 때려요? 네가 짐승이세요? 뭐? 뺨을 입는 힘껏 때렸다고? 와씨 어이없다 3번 처음 맞을 짓을 했구만 그래도 뺨 한 대로 여러 목숨 살렸어 어 그럼 된 거야 정말 잘한 거야 쓰니 기죽지 마세요 4번 어이구야 남편이 얌전하게 뺨만 때린 걸 보니까 차 트렁크에 새몽둥이를 안 챙겼나 보네 5번 자기 감정 상했다고 동반 자살에 뒷차 운전자들까지 싸그리 다 죽이겠다는 개 난리를 친 건데 여기서 뺨 때린 게 잘못이라는 예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참고로 나도 여자인데 니들 진짜 미친 거 아니냐 6번 물론 이거 쓰니 아내가 잘못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말로 타이르면 될 일인데 꼭 그렇게 때려야 했나요? 게다가 본인 입으로도 있는 힘껏이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인정사정 안 봐주고 호를 쳤다 이건데 너무하네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세요 그런 뒤에 타이르든가 하시고요 와 여기 뭐냐 예비 살인자들 오지게 많네 아니 도로 급정거로 사망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뭐 말로 타이러 어처구니 같구만 타이르는 뭐 1초만에 지 잘못을 깨닫고 바로 출발하냐 당연히 거기서 뺨이든 뭐든 때려가지고 정신 번쩍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바로 출발시켜야지 미친 소리 좀 착착해라 와 어이가 없네 7번 터널 내 급정거는 묻지마 살인보다 더 악질입니다 막말 좀 하자면 그래 솔직히 묻지마 살인 이거 정말 나쁜거지만 그래도 많아봐야 몇명 정도 죽이고 마는거지만 터널 내 급정거는 불특정 다수를 진짜 한순간에 말 그대로 대량 살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명심하세요 성별 불문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인간하고는 절대 같이 사는거 아닙니다 8번 내가 진짜 폭력을 엄청나게 혐오하는 사람이라서 상대가 불륜을 저질러도 때릴 필요는 없다 그냥 위자료 자산분을 알차게 뜯어내고 걷어 차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맞아 죽어도 싸요 저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죄 없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미친 상황이죠 당연히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했을텐데 이 정도면 남편이 진짜 많이 참아준거지 죽도록 해도 싸다고 봅니다 9번 아니 근데 둘 다 앞을 보고 있는데 뺨을 어떻게 때려? 이거 주작 아니야? 아니 충분히 때릴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쳐맞아 봐서 알아 2번 야 이 미친 뭔데? 사람이 앞을 보고 있으면 뭐 팔도 앞으로 나란히가 되는거야? 아이고 이 빡대가리야 3번 이딴 댓글에 추천이 무려 51개라니 기가 차는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 이 정도로 많았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거야? 뭐 차 시터에 단단히 박제여러도 되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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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솔직히 급정거 이후 뺨 때리는게 뭐 의미가 있나? 그냥 지 화풀이로 때린거 같은데 급정거하려는걸 말려도 말을 안들었다 이런것도 아니고 이미 저지른 후에 벌어진 폭력은 이거는 화풀이 말고는 그 어떤 명분도 없어요 내 댓글 와 이 댓글의 추천 뭐냐? 단체로 약이라도 쳐빠라냐? 아니 그럼 살인자들 감방은 왜 보내냐? 피해자는 이미 죽었고 벌써 다 끝난 일인데 왜 보내? 어? 이게 말이야 똥이야 2번 이건 뭐 면허도 없고 차도 없는 무능한 놈들이구만 아니 그럼 급정거할 때 나 급정거해요 이렇게 안내방송부터 때리고 급정거하냐? 참 기가 차는구나 11번 보니까 뺨 정도는 때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는거 같네 내 댓글 운전 못해서 욕 처먹은 김여사가 댓글 쓴거 같네 이거 남자도 짓기분 상했다고 폭력 쓴거 아닌가? 보통 사람이면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출발하라고 했을텐데 바로 폭력을 사용하다니 평소 행실이 어땠을지 안봐도 뻔해요 그래요 님은 저런 급정거 차량 뒤에 따라가다가 사고당해서 꼭 비명행사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잘가요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도로나 터널 내에서 급정거를 하면 큰일납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죠 이건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 상식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사실혼 관계였던 한 커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싸워서 남자가 성질난다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오는 버스가 박았는데 남자는 차에서 내려서 살고 여자분은 차 안에 있다가 돌아가신 그런 미친 상황이라고 해요 내 댓글 이거 운전하던 남자가 차를 세우고 자기 혼자 내려가지고 지는 달려오는 버스를 피하고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자만 사망했던 그 사건 아닌가 사실혼 관계였는데 유족들한테 나도 지분이 있으니까 보험금 줘 라고 했던 그 짐승 말이야 2번 맞아요 그지같은 놈이 남폭 운전을 해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가 운전 좀 살살해라고 하니까 노발대발 욕하고 랄지 떨어대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자기 혼자만 내린거지 그 이후 여자 혼자 차에 타고 있다가 뒤에 달려오던 고속버스에 결국 사망한 사건인데요 저 짐승같은 놈 평소에도 남폭 운전을 일삼던 놈이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보험금 나오니까 지목설 달라고 난리치던 놈이에요 3번 다들 조금씩 틀린게 이때 남자가 화난다고 차를 세워 내렸고 여자분이 차를 옮길 의도로 차에서 내려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정말 기가차네요 일단 때리고 어쩌고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안 때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나중 문제야 더 중요한 건 급정관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반성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아무리 운전을 안 해도 이게 어떤 정도로 미친 일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인 건가 어떻게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십 수년 전이죠 전 여친입니다 전 여친이 이런 비슷한 게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거였어요 운전을 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가 의부증이 있었어요 저를 계속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에 맹세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진짜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짓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진짜 100% 피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운전하고 가다가 또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자기 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시골 한적한 도로도 아니야 그냥 시골길이었어요 시골길 밑에 아스팔트가 아니고 세멘트로 해놓은 그런 도로 있죠 그런데 그냥 돈 주변에도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저도 화가 나니까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한 2,300m 갔나 가다가 안 보이는데 차를 옆에 대고 화를 사겼죠 담배한테 피우면서 한 2,3분 있다가 그래도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외지에 그래서 차로 돌려서 가는데 앞으로 쭉 가는데 저 앞에서 얘가 막 달려오더라고 저한테 저는 그때 속으로 그래 지도 무서웠겠지 그러고 그냥 여기서 풀자 하고 가는데 다가가는데 느낌 이상해 손에 오른쪽 손에 뭔가 둥그런 시커메가 쥐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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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30m 정도 왔을 때 정체가 보이는데 진짜 이따만한 돌이었어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거야 설마 던지겠나 설마 던지겠나 저는 차를 세웠죠 따다다다다 뛰어오더니 그대로 던지더라고 던져가지고 그게 보닛 위에 한번 쾅 치고 차 유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퍼 와이퍼 바로 위쪽 딱 정 가운데 거기 돌이 찍혔는데 아기 주먹만한 상처 큰 상처가 생기고 유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쭉 갈라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냥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이때 끝났어야 했는데 제가 미련하게도 한번 참았습니다 정말 그때 느꼈던 감정은 진짜 이거는 필설로 형용이 안 된다 진짜로 그 분노치가 야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이래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우발적 살인이라는 게 그래도 때리진 않았습니다 욕만 했죠 아무튼 그때 그렇게 넘어갔어요 한번 오지게 싸우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됐던 게 이때도 똑같은 일로 싸웠습니다 또 의심을 하는 거야 죄도 없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려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때 편도 한 4차선 되게 큰 도로였어요 어디야 세워 거기를 그런데 자기는 내릴 거라고 무지성으로 내릴 거라고 내릴 거야 내릴 거야 내릴 거야 내릴 거야 안 된다 여기 차 못 세우냐고 갑자기 핸들을 탁 잡덩이고 확 꺾어버리는 겁니다 있는 힘껏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 그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이렇게 계속 땡기는 거 진짜 이러고 진짜 엘보 한 대 날릴 뻔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냥 헤어졌는데 물론 그때 운전면허 없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몰라요 이게 지 죽는 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뒷차들은 뭔 죄야 이게 뒷일을 생각 안 하고 뭔가 저지르는 사람들 정말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댓글들 보니까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사고 안 났으니까 된 거 아니냐 왜 때리냐 이런 느낌이야 너무 놀라워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요 제발 감사합니다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анее